면을 좋아하세요. 그 코튼 패키지 밖으로 보면 그냥 보들보들하고 포근한 느낌의 면 스판탑 생각이 드실 텐데 안쪽으로 남몰이게 정말 감쪽같이에요. 어떨 때는 여우같이.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에 원단을 따로 둬서 여기 보시면 원단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 원단이.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겉으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안쪽에서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래핑하듯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420대니아로 전체가 다 파워넷이에요. 강력한 보정.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보정 쉐이퍼 같은 경우 박음질선 나누어져 있고 배꼽 위아래 뱃살만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지방진은 움직여서 여기만 눌러주면 위로 삐죽삐죽 올라온단 말이죠. 얘는 그게 없어요. 배꼽 위아래 심지어 저 아래쪽까지 아랫배 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부분 배꼽 위아래 뱃살들 위쪽으로 삐져나가는 위쪽 살들까지 다 잡아줘서 배가 쏙 들어갑니다. 증이 없어요. 완전 통판으로 앞쪽이 전면 다 파워넷으로 준비가 됩니다. 뱃살로 쏙 들어가고 아예 윗배 아랫배 다 들어가고요. 등도 쏙 들어가요. 대박이에요. 진짜. 그래서 앞쪽에 420대니아의 강력한 보정. 등쪽까지 그러면 우리 밥 못 먹어요. 숨 못 쉬어요. 그래서 210대니아로 반 정도. 하지만 부드러운 고탄력 파워넷으로 쫙 해서 앞쪽으로 배가 쏙 들어가고 허리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뱃속 허리 속이에요. 허리가 진짜로 이렇게 잡았을 때 있죠. 우리가 내 허리를 이렇게 잡으면 그나마 허리선이 보이죠. 그것처럼 얘가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또 좋은 거. 보통은 쉐이퍼 종류가 좀 맨들맨들한 원단이 많아서 잘못 팔을 뻗잖아요. 따라 올라가고 막 그래요. 올라가요. 그런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이 면 부분이 7.5cm 얘가 딱 잡아줘서 아예 위로 아무리 움직이고 팔을 쭉쭉 뻗더라도 가방을 고쳐맬 때도 여기가 말려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뱃속 띠가 단기간 만에 딱 4개월 정도 만에 홈앤 쇼핑에 그동안 1년 동안 판매했던 여러 브랜드들 또는 몇 개월 더 판매했던 여러 브랜드들과 했을 때 얘가 1등. 1등 했어요. 1등을 차지하게 된 거죠. 저희 지금 입은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구입하시면 앞으로 지금 당장부터 앞으로 입은 모든 옷에 얘를 다 고대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가죽 재킷 좋고요. 저는 지금 약간 두툼한 이런 우븐 재킷을 입었는데 이 안쪽에도 이거 하나 입었습니다. 너무 자신이 생긴 게 겨울 내내 두꺼운 코트에 니트에 내 배를 가리다 보니 배가 지금 살이 많이 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운동 못하고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거 입으세요. 저처럼 재킷 안쪽에 또는 니트나 카디건 안쪽에 앙상블처럼 입으셔도 좋고 제가 이걸 아예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옷이니까 고객님 벗어서 보여드린 건 이게 속옷이었으면요. 미쳤다고 그러죠. 큰일 납니다.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홈쇼핑 기준상 아침에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이렇게 다 벗고는. 얘는 보시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입는 즉시 내 배가 이렇게 달라 보여요. 제가 입기 전에 모습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원래는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이 정말 달라진다라는 게 이런 경험이죠. 원래는 뱃살이 있어요. 배꼽 밀고 나와서 있어요. 지금도 안쪽에 있어요. 옆쪽에 보시면 얘가 불룩 나오죠. 지금도 이 안쪽에 있어요. 있죠. 없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얘가 완전 신기하게. 이게 뱃속태예요 고객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rzeczywiście oluyor.